티셔츠가 됐어 어떡하지? 목숨이? 이거? 언니 봐봐 혼자 옳지 품은 맞는데 허리가 쑥 자랐네 허리가 10cm 자랐네 거의? 응? 표정 왜그래 너무 예쁜데 원피스 다른 강아지 주자 앉아봐 옳지 만져봐 조금 괜찮아 그치?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네 목숨 보자 아이 예쁘네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이거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조금 작아도 그치? 이건 늘어나니까 이건 괜찮다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예쁘다 복숭아 너무 예쁘다 이건 너무 예뻐 역시 이건 작년에 산거라서 표정 왜그래 목숨이 표정 왜그래 아이 예뻐 아 멋있어 너무 멋있어 작은 옷피스는 다른 강아지 주고 다른 거 예쁜 옷 살까? 다른 거 예쁜 옷 살까? 다른 거 좋은 생각이지 같이 쇼핑할까? 같이 쇼핑할까? 목숨이 너랑 같이 쇼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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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이거 너무 귀엽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복숭아 이거 봐 이거 언니랑 같이 입을 수도 있어 이거 봐 그치? 너무 예쁘지 너무 귀엽다 복숭이는 이 색이 잘 어울리겠지 이거 봐 이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복숭아 이거 보고 있어? 복숭아 집중 집중 이거 맨투맨 너무 귀여워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다 그치? 지금 딱 있기 좋잖아 추우면 맞아 이거 복숭아 이거 이거 언니 너무 하고 싶었는데 봐봐 이거 봐봐 집중 안 하는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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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안 하는 거 같은데